문조커피 미국 시장 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한번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미국 시장이 좀 빠졌다면서요 나스닥이 2% 하락했는데요 다운은 보압이었습니다 그래요? 다운은 플러스 1? 0%인데요 이렇게 되기도 힘들죠 나스닥이 하락을 많이 한 것은 국제수익률이 아까 뉴스하면서 계속 언급을 주셨던 것처럼 국제수익률이 급등을 하면서 나스닥이도 하락을 했고 국제수익률이 급등을 하면 상대적으로 빅테크와 성장주도를 하락을 하죠 여기에 영향을 준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심천의 봉쇄령 이것과 함께 폭스콘이 가동 중단했다는 소식이 어제 우리 시장이 이게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공급 사이도 또 공급 부족 이런 거 나온다 배터리사 이런 데들도 문제가 배터리, 반도체, 화장품 급락을 했던 정도인데 특히 화장품이 많았는데요 중국의 봉쇄 조치가 가장 큰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폭스콘의 애플 아이폰 폭스콘에서 만들잖아요 퀄컴도 그렇고 이런 회사 기업들이 어제 하락을 하면서 나스닥 하락을 부추겼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2% 하락을 했고요 다운은 보압이었고요 S&P500은 0.7% 하락을 했습니다 주요 지표들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지표의 변화에서 금리 인상과 중급 봉쇄령으로 지표가 변화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상승하고 변동성이 컸던 지표는 원유, 원자재에 있는 팔라디움, 금, 달러 이런 데잖아요 여기는 전부 다 하락을 했습니다 WTI 기준으로 102달러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사실 고점 대비 상당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도 하락을 하고 팔라디움도 어제 1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도 고점 대비 떨어졌고 그러면 전쟁으로 인한 지표에는 그동안 올랐던 것은 변화가 생기면서 하락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FNC 전날이죠 제가 15, 16일 FNC 회의니까요 그래서 국제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10년 만기 국제수익률이 2.14% 2년 만기가 1.86%까지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성장주 쪽은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가 하락을 했죠 그래서 주요 에너지 주식들이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국제수익률이 올라가니까 금융주들의 강세를 보이면서 다운은 보압이고 나스닥이 하락하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죠 유럽은 1에서 2%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 반영하면서 유럽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한마디로 쭉 얘기를 들어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관련된 종목들이나 지표나 상품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안정화됐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그쪽은 또 불안정하고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중국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스피가 0.59% 하락을 했는데요 코스닥이 2.16%나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수급을 보더라도요 코스닥이 외국인들도 큰 규모로 매도를 했지만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금융투자 전기관이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이랬던 것은 중국 심천의 코로나 전면 봉쇄 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중국 노출도가 높은 주식들 LG생활건강, FNF,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반도체와 2차전지의 소재 공급 차질 이 얘기가 나오면서 관련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제 코스닥이 2.16%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도 0.59% 낙폭은 코스닥 비해서 크지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하루 종일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더라고요 어제 비차익 프로그램 매도가 4,120억 나왔습니다 외국인들 매도가 점차로 강화되고 있고요 어제 달러 대비 원화가 1,242원까지 올랐습니다 1,240원 언제 왔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 5월이래요 잠깐씩 갔다가 왔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지금 1,200원 위에서 오랫동안 있는 경우가 드문 경우이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또 분석 자료들이 많이 요즘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낮다라는 거죠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올해 2020년 낮게 보고 있고 여러분 대만의 차트로 보신 적 있어요? 대만의 주가 지수는요 대만은 고점 찍고 크게 하락하지 않았어요 대만은 우리보다 성장률이 좋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대만 투자를 많이 한다 이렇게 해석을 또 많이 해요 그것은 이제 아주 이론적인 해석을 많이 하는 부분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 원화 표시의 주식을 팔아서 달러로 바꿔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화가 또 약세가 되죠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달러 대비 원화가 이렇게 계속 약세를 보이는 것도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역량이 더 크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급적 측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비차이 프로그램 매도가 4,120억 그리고 외국인들이 어제 LGN 솔루션이 3천억 정도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이죠 LGN 솔루션이 수급적으로 1월에 상당히 우리 시장을 고생시켰는데 코스피 200에 편입되고 나서 또 고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신적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 역시도 힘을 내지 못하고 어제도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소위 유틸리티하고 얘기하는 통신주들 있죠 SKT, KT, 요즘에 한전 이런 데들이 상대적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 어제 통신주들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관련주라고 지금 포함되어 있는 비철금 속에 있는 고려아인 풍산, 티플렉스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이 15일이고 내일 16일 미국이 FNC 후에 미국 시간으로 15일부터 16일 우리나라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17일 날 있으니까 그때는 이제 알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 지금 가장 화두이고 변곡점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에 하락하지 않겠냐 그만큼 중요한 FNC 3월의 회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전부터 금리 인상폭과 금리 인상 경로, 양축, 긴축의 계획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경기 사과에 대한 의견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전에 팬데믹 버블로 인한 인플레이션 그것을 제어하기 위한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이제 1월, 작년 말서부터 얘기가 있었고 1월에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전쟁이 터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서 사실 좀 불확실성에 좀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도 변덕성을 가졌다라고 또 보시면 될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중화권 증시 역량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미국 시장 나스닥도 우리 시장도 홍콩과 중국 증시 지수가 급락하면서 특히 거기에 폭스콘이 가동 중단한다 공장이 이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하락한 것이 역량을 상당히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고 이 역량을 중첩해서 역량을 많이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리바바 14%, 텐센트 9.7%, 징둥 홍콩 H 주수는요 어제 7% 하락했는데 이번 달이 지금 3주차 들어가잖아요 현재 18%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급락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번 달에? 네, 역량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도 솔솔 좀 반영이 되면서 주요 원자재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FAC 회의,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영 그리고 전쟁에 대한 시장의 반영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 조금씩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 축소 여기에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 후에 관심은 경제 성장률에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팬데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뿌렸고 그 돈으로 인해서 유동성 그 유동성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자산이 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 계속 그런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이걸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장에서 반영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과정 속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도 비정상이잖아요 전쟁이라는 비정상도 정상화되는 과정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차춤차춤 되고 있는 것들을 시장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의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끝나고 나면 그 후유증을 어떻게 복구할 거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후유증 복구 정책들이 각국에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우리는 거기를 쳐다보면서 있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맞물려서 리오프닝이 같이 함께 겹치기로 있기 때문에 그 섹터가 어디냐 내수 소비 부양 섹터 그리고 인프라 섹터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은 지난 2월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좀 일단 이번 주는 좀 지켜보자 어제 제가 주간 시장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봤지만 그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에 또 집중되고 있는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이번 주를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아 러시아 상황을 뭐 확 뭐 딱히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이제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지금도 계속해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걸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러시아에서 종전의 조건을 제시를 했고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이 그럼 거기서 어떤 어떤 것은 우리가 논의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게 지난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제 뉴스 나온 거는 뭐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며칠 내 구체적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발표가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는 상당한 진정은 있었다 워딩 자체가 러시아가 좀 급하게 모이는데 뭔가 타협점이 좀 그러니까 좀 생기는구나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제 유럽도 그리고 미국도 어제 오전에는 상승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대감은 좀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잘 되길 바라야겠죠 이걸 뭐 결과는 그쪽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벌써 지난주 초인가 재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갤럭시 B의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게임 옵티마이 서비스죠 이게 GOS라고 하는 이게 계속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한 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GOS라고 하는 이 서비스는 고사양 고화질의 게임 실행 시 GPU와 CPU를 조절하는 기능이다 이거 잘 아시죠 네 한 번 설명해 주셨잖아요 반려를 안 나게 이것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올해 2020년 출하량을 약 3천만 대 이상 목표로 세웠는데 이거 달성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지속해서 나왔어요 그 이후에도 그러면서 갤럭시 부품주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 그 하락이 점차로 커지고 있습니다 반등을 하지 못하고 반대로 아이폰 SE3 이번에 내놨잖아요 이것 좀 기능이 좋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여기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떤 것들이라면 대표적으로 실제로 카메라도 혹시 이런 게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카메라 쪽도 하락을 하고 기판 쪽도 하락을 하고 이런 쪽이 조금 주가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의 효과 그리고 향후에 이것은 피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보고서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이 부품주들이 하락은 꽤 하락을 했고 지금 좀 멈춰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만약에 이 출혈약이 3천만 대 이상 목표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제품을 계속 내놓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과하게 하락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 이런 보고서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대감이 많았는데 그 기대감에 실망으로 하락한 그런 주식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아이폰, 삼성, 갤럭시폰 비교할 때 디자인 뭐 이런 건 몰라도 성능은 갤럭시가 낮지 않냐 하는 게 지난 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좀 갖고 있던 생각인데 이제 성능에서도 좀 격차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애플하고 애플하고 이런 얘기가 소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더 과하게 성능 문제도 있지만 내가 볼 때 대응이 잘못된 것 같아 문제 터졌을 때 터졌을 때 그냥 뭐 없으니까 바로 막 하고 해야 되는데 지 한다는 거죠 삼성 주총이 이번 주에 있으니까 내일이 내일 주총에서 확실하게 이 부분을 매듭을 져야 되지는 않을까 바라봅니다 한번 갔다 와 삼성전자는 말고요 주주여야 되니까 제가 이제 투자한 회사들 한번 주총 한번 살짝 가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여의도 사는 데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의도에서 해? 여의도 사는 데가 있대요 그래? 네 그래서 제가 주총 준비 중이니까요 회사 기업들 아실 겁니다 아마 제가 방송 중에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 준비들 하시는 거 네 지금 그래서 갤럭시 쪽에 관련 부품주는 하락을 하고 반대로 아이폰 관련 주도는 강세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오늘 새로운 주수가 있어서 참고라고 해서 제가 괄호표로 써놨는데요 심천 봉쇄령 때문에 폭수권 가동 중단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이폰 생산도 중단되잖아요 그러겠죠 그러니까 복합적입니다 그래서 또 갤럭시 부품주 하락하는 동안 아이폰 쪽이 수혜주주 아니냐 그래서 아이폰 주 혹시 사시는 분이 있었을까 봐 제가 이런 또 노이즈가 또 발생이 됐습니다 함께 참고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뭐 제가 이 자료를 오늘 가져온 건 아니고 전해부터 여러분들은 이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니까 이미 받아보셨을 텐데 한 번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좀 말씀드리면요 에너지 전쟁에서 원자재 거기서 농산물로 공구망 차질로 인해 인플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여기 관련주들이 이미 많이 움직였고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나 그냥 참고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보시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주요 작물 비중이 전 세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높더라고요 이게 보면서 까만 표시가 된 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 세계 국물 비중이에요 한 40% 정도 25% 정도 될 것 같네요 보니까 굉장히 높죠 합치면 합치면 이러다 보니 거기서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다음 화면은 뭐냐면요 전부 다 이 선들을 보면 전북 위에를 그냥 정말 고공으로 고공으로 다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맨 위에서부터 보면 맨 왼쪽부터 보면 소맥 그 밑에 옥수수 그 밑에 크림치즈 그 밑에 커피 오른쪽에 있는 건 원당 그 다음 버터 지금 중간에 있는 계란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았네요 그 오른쪽에 있는 게 대두 그 다음 유크림 그 다음 코코아 그 다음 해상 운임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건 다 비용이지 않습니까 비용을 그 중간에 있는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이것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또 전가할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의 화두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의 경제성장률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가가 이제부터 화두가 굉장히 크게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빨리 전쟁이 끝나서 저것이 꺾여지는 부분이 나타나면서 시장은 조금 안정화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원자재가 상승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 우려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경제성장률하고 기업이 이익하고 지금 연관되어서 계속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 공급 차질로 인해서 비용이 상승되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IT 쪽이 좋지 않죠 금리 인상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비용 얘기를 계속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소부장 기업들은 완성품 기업의 가격 증가가 쉽지 않아요 사실은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회사가 원자료 가격이 올랐으니 나는 그러면 납품 가격이 올려주세요 그러면 대기업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입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제 중국의 심천의 역량도 있었고 또 이런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역량들이 계속해서 역량을 받으면서 에코 프로그램이나 LNF, 첨부 등 2차 전인 종목들이 급락을 했어요 어제 특히나 더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거의 대부분 시가총액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 하락을 견인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로치고 써놨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고서나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볼 필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성장을 훼손시키는 요인이냐 아니면 단기 이익을 훼손시키는 요인이냐 이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딱 답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냐면 또는 안 드리냐면 전쟁의 상황이 얼마나 될지 기간이 또는 이것으로 인한 후유증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이게 성장이 훼손된 게 아니고 단기 이익의 훼손이야 그렇다면 이게 노이즈로 작용을 하는 거고 노이즈라는 거는 시장이 가격이 단기 급락을 했다가 또 곧바로 올라설 수 있는 거고요 성장이 훼손되면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도 이 내용은 몰랐었는데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되는 건데 리튬, 니켈, 코발트 이런 2차 전지의 소재 있잖아요 이 가격 상승은 완성차가 부담한다고 하네요 상승분에 대해서는 네, 상승분에서 완성차가 현재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빨리 꺾이지 않으면 완성차가 혼자 부담하지 못하게 되니 중간에 있는 2차 전지의 소재나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이게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현재는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앙권 증시가 많이 급락을 했다라는 표현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요 왜 그런가를 좀 봐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진출의 주요 빅테크 ADR 상장 폐지 압박 이건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심천 길림성금 봉쇄 조치가 있었다는 거 하고요 더불어서 미성년자 게임 규제조례 발표가 어저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텐센트에 여태까지 있었던 것보다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런 게 어저께 텐센트가 급락을 했어요 이걸 지금 마지막으로 뉴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 되게 많은 게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라인에 있는 것은 미국이 대중 견제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서 심천과 길림성 봉쇄 조치를 했다는데 이것도 저는 좀 더 알아보겠지만요 혹시 제가 어떤 걸 알게 되면 매일 방송을 하니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라고 있잖아요 좀 이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도 웬만하면 이렇게 봉쇄까지 가지 않잖아요 중국이 이렇게 딱 봉쇄 조치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른 의도나 다른 이유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보건상만의 이유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심천에 지금 폭스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폰 거기서 OEM으로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코로나만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아주 복합적인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애플이 제일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성년자 게임 규제 텐셋의 벌금 가뜩이나 굉장히 좋지 않은데 자국이 기업들이 주가도 그렇고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 와중에 이런 것들을 또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이건 중국 내에 또 어떤 이유가 또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너무 복잡해요 중국은 사실은 보면 이런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복잡한데 아주 단순한 이유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오크란, 러시아와의 전쟁에도 분명히 관련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와 미러의 관계보다도 미중의 관계에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것이 지금 글로벌 G2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고 서로의 경쟁 관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을 되고 있다는 건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너무 복잡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금 실제 다른 어떤 노이즈들이나 어떤 악재들도 굉장히 많지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향후에 굉장히 맞는 회자가 되고 시장 영향을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나저나 제가 주총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가면 저는 회사에 뭔가 강력하게 항의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들과 함께 주주들이 저를 때릴 거라고 또 주식회사인다고 저를 공격한다고 그래서 못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다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까 그러시진 않겠죠 때리지게 알겠어요 드링크 가지고 힛렛이라고 쓰실 거라고 제가요? 8, 6, 2, 8 리부스트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려야 되나 이거 이렇게 해서 그거 있잖아 이렇게 찍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현장 브이로그 같은 거 이렇게 찍고 현장 스케치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출청 시즌에 한번 해보려고 그랬더니 폭력 사태가 혹시 발발할까 봐 자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같은 거 하나 오늘 팁을 전해주실 게 있을까요 잠깐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시황하면서 계속 말씀 드렸던 건데요 우리가 매일 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전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이런 것 같아요 팬데믹 생기면서 돈을 왕창 퍼붓어요 그래서 그 부작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습니다 코인도 오르고 부동사도 오르고 주식도 다 올랐잖아요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 인상 하겠다 양적 긴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게 1월에 하락을 했던 거거든요 1월에 하락이 나스닥 기준으로 18% 하락했다가 반등해서 9%로 마감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을 했어요 사실 1월에요 그러다가 이제 반등 시도를 하면 좀 안정화 되려고 그러는데 2월에 다시 하락을 했는데 우크라인 전쟁이 터져버렸네요 또 이제 그게 반영이 되면서 자원전쟁이 되고 인플레이션 가속화된다고 하면서 또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반등 시도를 했는데 지금 다시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금리 인상의 이유이냐 전쟁의 이유이냐 저는 시장은 지금 다른 길로 다른 변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금리 인상이나 우크라인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을 하면서 새로운 다른 걸로 가는데 그게 뭐냐라고 생각해 봤을 때 모두 다 이제부터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 포커스 온 된다 경기 둔화의 측면에서 당연히 주의 시장에서는 경기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경기 둔화에 전부 다 거기에 맞춰서 간다라고 생각을 드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사후적으로 경기를 둔화시키거나 침체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경기 둔화 방어 또는 부양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재정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그런 구간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스닥의 차트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7월부터 빠졌기 때문에 중간에 반등을 한번 줬지만 한번 세볼까요? 7, 8, 9, 10, 11, 12, 1, 2, 3 9개월 하락을 한 거예요 우리 시장은 미국 나스닥을 보면요 1, 2, 3월에 음봉이 아래 꼴에 달려있지만 어마어마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있었던 악재들을 자꾸 머릿속에 두고서 보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것은 시장에서 반영을 하면서 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악재는 보고 그 악재를 방어하기 위해서 정책은 뭘 나올 것이고 그 정책에 포커스는 해야지 그걸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맞는 섹터가 나오고 종목이 나올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로 전반적으로 올해 2020년 연초에 3개월 내리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3개월 후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조금씩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금리나 양적와나 이런 걸로 더 이상 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라가 정부가 어떤 재정정책을 통해서 어떤 산업을 키우거나 어떤 산업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이럴 수 있다는 거군요 그거에 집중하는 게 지금은 오히려 맞는 상황이다 그 얘기는 우리 김한진 박사님 또 오시니까 장기적인 거는 또 김한진 박사님께도 한번 여쭤보죠 오늘 함께해 주신 교보증권의 박병창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